천천히 하이자 와, 아, 이 양도 오늘 가장 부드러운 순간 오늘 하루 되선 아침 일절 오일 제시야, 전주나 이차라고 유명한데 다 아시는 나머지라고 많이 알기로 있죠. 제시야, 전주가 전주나, 전주가 전주여째을 구 Talk. 주의식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주여진ull 알라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가 중국어는 쩐주인데 그걸요 나이차에다 넣었다고 해서 쩐주 나이차 이거 보시면 쩐주는 진주를 뜻하는 거고 나이는 우유 차는 차 우유가 들어간 차인데 여기서 나이는 프림을 쓰는 거고 옛날 방식이죠 쎈 나이 하면 진짠한 우유 요즘은 다 이거 먹는데 젊은 사람 옛날 맛을 느끼려고 이거라고 오우 고전해 고전해 파이페이에는 오시면 아시장도 안오시면 절대 안 돼 지금 이 아시장은 사원이라는 건데 제살지대가 뭔가 기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전은 같이 계속 사라 붙어서 자연스럽게 사라 붙어서 고전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고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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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п LORD ior 일단 솔직히 압살떡이요 요리를 찌면은 약식을 잘라 튀겨놓은 것 같아요 얘기하려면 전혀 산지인지 모를거에요 찹쌀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다 먹는데 차 나이빙 쿠차 쓴 차를 먹어야죠 쿠차 뭐냐면 쓰다는 뜻이거든요 열도 내려주고 콜레스페들도 좀 낮춰주고 무지하게 씁니다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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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요 진단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저희가 먹은거에요 괜히 이거 먹었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의 영웅이 귀편을 export illonken 뿅전입니다 뿅전 여기 뿅전은 우리랑 다른게 살짝 깍붕히 전복물을 붙인걸로 우선 기름이 쭉쭉쭉쭉하게 타내에 올리고 그 부터 다시 전복물을 모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